공부는 별로 못했는데도 친구 사귀고, 선생님 사귀고, 막 이러던 것들이 나중에 다 연결이 돼가 경제축보를 연결이 돼야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요. 벌써 토끼를 좋아했는데 동네 꼬마들한테요.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경제를 배웠다고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다. 돈 못 벌어요. 건강에 돈 벌일 거네요. 정신력이 약하다. 돈 못 벌이는 거예요. 맨날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맨날 이렇게 뭡니까? 동료들하고 싸우고 재지고 마찰이하고 내한테 마음 안 많은 사람하고는 함께 못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돈 벌이냐고. 이런 것들을 다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어른들이요. 기본이 무너져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라만 시를 이야기했거든요. 친구 사귀는 법을 못 배웠어요. 친구하고 함께 가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공부 잘하고 학교 안 다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 안 다녔어요. 학원가가 있든요. 여러분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회가 중요한 게요. 기본을 배우는 건데요. 그 속에 모든 미래의 경제가 들어있다. 두 번째 대학에 가서는 뭘 찾아내는 거냐. 나의 재능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가 뭐냐. 대학을 졸업해도 80%가 취업이 안됩니다. 그런데요. 4년제 대학을 안 나온 2년제 대학을 나와도 유아교육 이런 데 나오면요. 취직됩니다. 그런데 약사다, 의사다, 법관이다 어떤 전문직, 자기 하는 거는요. 자기 재능이 있는 걸 찾아내면요. 취직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요. 대학은 졸업했는데요. 취직이 안 되는 학과가 더 많아요. 나는 메이저라는 걸 굉장히 좋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메이저는 필요한데 내가 메이저를 인생에 부딪히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 메이저를 이래라고 해놨고 쉽게 말하면 꿈만 가지고 가니깐에 결과는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학과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안 해요. 전문학 가정의 메이저를 빨리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영어 잘 못해요. 물론 직장 생활할 때 영어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로 쓰고 레터 보내고 이런 무역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영어나 언어 이런 거는요.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어 또 다른 언어는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화 이전에 전문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문화 된 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통역력을 써버리면 됩니다. 통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일이 부러진다니까. 전문화가 안 되어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크게 그 전문화 안 되어있는 사람에게 얻을 게 없으니까요. 네가 영어도 다 하고 전문성도 다 해라 이라는 것이지. 그냥 뛰어내버리면 탑에 간 전문화가 되어버리면 통역력 써버리면 된다니까. 간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한국말 안 배웠어요. 한국에 삼성이 만든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에 라디오 공짜로 다 줘버린다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테레비를 공짜로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느냐. 일본말만 딱 쓸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를 안 배우면 안 돼. 그리고 밧데리 일본 가서 가면 안 돼. 그게 전문화입니다. 세계화는 따라오게 되어있는 거랍니다. 세계화는 언어라 아니었냐. 세계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화는 1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공을 정하는 걸 빨리 정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에 유익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적인 경제를 장악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취미나 또 다른 세계화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또 미리 해버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한국 보세요. 영어 공부를 십몇 년을 했는데도 영어 못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1년이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중고까지 했고요. 대까지 했고 청년때 뭡니까? 청년때 경제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있냐. 전문성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까지 배운 기본과 대학 때 찾아낸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달란트와요. 이게요. 현장에 가져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 When you find the basic things that you learn wh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your talent, when you go out to the world, it's useless. 막상 청년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가져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느낌이 온다니까. You might feel that those are useless when you go out to the world.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요. 밖에 돌아가는 거예요. But it's not useless. Because the orders are upside down. 세상에 나가면 1, 2, 3, 4, 5, 6, 7, 8, 9, 1에 안 가고 9, 8, 7, 6, 5, 4, 3, 2, 1에 나갔다가 5, 6, 7, 8, 9, 1하고 4, 3, 2, 1 이렇게 찍고 막 뒤죽박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When you go out to the world, everything works upside and down. 그런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갭을 메꾸는 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순서가 있어야 돼요. 또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앞서가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요, 여유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시를 한다, 찬양인도를 한다, 뭘 할 때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거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요. 나중에 그냥 밥 먹고 사는 경제는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If you work at the media team or praise team, the reason I keep talking about time, because time, you need to, maybe you can manage your family, but you can't save the whole world in the future. 목사님은 국제무역, 해운내역 회사에서 국제무역을 취급했습니다. 묶게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약속 직관을 안 시키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의 제일 빠따는요. 무조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최승규가. 오늘은 뭐 형이나 누나한테 한 번씩 욕 들을 먹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냥 정신이 아찔한 일들이 벌어지버린다니까. 미리 준비하고요. 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벌써 요셉, 다익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믿음과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가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 청년들요. 허송시학으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청년들은요. 특히 청년들은요. 우리 현장에도 유아와 가지고 있고 하는데요. 유아와 오면 좋지. 나나 유학생이 우리 교회에 유학생이 한 명, 숫자 한 명 채워주고 좋은 거야. 그런데 본인은 뭘 생각했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세월을 버릴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세월을 아껴 가지고 성공에 도전할 수 있겠냐. 이걸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더라도 무조건 유아가 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학을 미리 와야 될 게 있고요. 나중에 와야 될 게 있고 감옥 따라 달라요. 자기가 어떻게 인도 받느냐 따른 거. 내가 볼 때 현장이 같은 경우는 인도를 잘 받은 거에요. 한국에서요. 공부하고 여기 와가 있잖아. 조기 유학 온 사람들은요. 말장강이야 그게 다. 자 두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삶하고 경제하고 안전 관련이 되어있어. 여러분이요. 성공하면 되는데 어떻게 성공했냐. 그냥 방법이 있다. 원리가 있고요. 용돈을 아키세요. 쉽게만 전략하고 저축하는 규모 있는 습관을 들으세요. 이상한 수전노처럼 구수세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목적을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랩런트나 우리 성도인들하고 밥 먹기 위해서는 내 거는 전략하지만 뭐 하느냐. 성도들 청년들하고 밥 먹고 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이 그냥 30년년부터 딱 스케줄이 딱 되어져 있어 그냥. 나는 옷 같은 거 잘 안 사 있습니다. 거의 다 아깁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먹고 가고 이런 데는 별로 안 아깁니다. 여러분 습관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돈에 대한 습관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경제가 돈만 벌이가 될 게 아니라 경제는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돈의 원리를 알려면 제일 먼저 뭐냐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용돈을 가지고도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11조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하다 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 흐름이 읽혀져요. 어떤 게 읽어지느냐. 돈 많이 버리는 사람이 집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읽혀져요. 이 돈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하여튼 여러분이요.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11조 가지고 초대계가 부흥이 되고 후배 살리고 여러분 후배 살리고 세계 성교할 정도로 축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교를 위한 헌금도 한번 쭉 기도해보세요. 성교 헌금 이게 기본 헌금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건축 헌금. 언제부터 언젠가는 이게 RUTC도 적고 교회도 지을 거 아니야.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보는 거요. 그럼 세 번째는 렘넌트기도 하고 인재, 사람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에 헌금을 한번 들으면 물질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뭡니까? 계획들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규모 있는 전략과 헌신.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했다면 세 번째는 평생 해야 될 사역들을 찾으세요. 쉽게 말하면 내 평생에 한번 해보고 내 이름을 남긴다기보다는 내가 여기 왔다가는 흔적을 남기고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한번 짓고 가겠다. 아니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 자기가 해 주어야 될 평생 목표들을 딱 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버리는 수입에 수입을 10으로 자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데요. 5 이상 쓰면 안 돼. 10분의 굴을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동네에 가보세요. 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일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10개 버리가 10개 다 써버리고 심지어는 10개 버리가 12개 써버립니다. 요새 카드 때문에 다 망하고 앉아있다니. 렘넌트 때부터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뵐까 하는데 이게 사회가 축복이 되어줄 수 있어요. 세번째, 세계보고말을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학생 때의 기본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가지고요. 삶 속에서 경제의 흐름을 봤다면 세번째는요. 여러분이 세계보고말을 수 있는 거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세요. 여기서 세계보고말을 위한 전문성은 뭐를 이야기하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성. 나는 경쟁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냥 이렇게 만나면 별 재미가 없어. 예원교회에 가면 정은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내일 뭐 70이 다 되는데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지 몰라. 지나친 경쟁심은 문제를 써야지만요. 어쨌든 내가 뭘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잘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뭐 방송실을 한다, 찬양을 한다, 뭘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게 한가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화를 잔채칭 문화로 바꿔야 돼요.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 집사님 렘난트 사회가 한다 보니까 수시로 돈 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써는 사람은 계속 축복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써는 사람은 계속 축복받습니다. 쓰는 사람은 계속 남 대접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은 계속 부자 되고요.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거지 되고 그런 거예요. 꼭 거지가 안돼도요. 늘 돈이 좀 있는데도요. 늘 없다. 빌려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번에 저 안집사님 보세요. 큰 소리는 따락 끝이 치는 내가 돈도 별로 없는 주제에 큰 소리는 엄청 많이 치고 다녀요. 내가 그냥 들어줘서 그렇지. 아니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다 딱 여러분 버린 것보다 가장 적게 받아요. 제 월급이. 내가 여러분 버린 것보다 가난베이처럼 삽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월급 제일 적게 받을 거예요. 그래도 당당하게 삽니다. 그거 쓸 때 다 쓰고 아낄 때 다 아낄 때 다 아낄 때 다 아낌서 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식주인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렉스 알겠지? 우리 개를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안 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부터 경제의 습관이 있게 하옵시고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리는 경제 축복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let them be blessed for saving this world and church. 예수님 아버지 in Jesus' name we pray. Amen.